자 오늘 은혜받고 승치될 하나의 말씀은 10편 119편 105절에서 10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귀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하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하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모를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먼저 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오늘 새날을 주신 성삼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는요 아니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원단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늘 새 은혜와 새 힘과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매일이 지루하고 다람쥐 챗바퀴 도는 이런 똑같은 날이 아니라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새아침 새로운 날을 주신 것입니다 WRC에도 그죠 의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의미 오늘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그죠 늘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세계보고만의 이삼채를 살리는 그날의 오늘이 첫날이에요 첫날 그래서 그 의미를 둔다면 오늘의 축복이 미래의 놀라운 응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자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하나님은 말씀을 손파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성사미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0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길이가 길어요 가장 길이가 긴데 봄 10편의 저자는 미상으로 됐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감옥에서 갇혀서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일강단의 말씀에 에베소의 옥중서이신 거죠 바울이 차디찬 지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10편의 기자도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얻고 그 다음에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게 되는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 이유를 발견하여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붙잡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 등이요 빛이라고 했을까요? 세상이 어둡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호나 대낮 같으면 뭐하러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어둡고 흑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에 어둠이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 혼돈 공허 상태였으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빛이 임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역으로 세상의 본질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허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신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는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는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는 창조의 빛입니다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를 만나지 않고는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요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인 이 그리스의 빛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는 달리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행위와 모습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적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착각을 해서라도 착각을 해서라도 우리에게 영적 본질을 붙잡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나는 행복한 존재다 나는 행복한 존재라고 그거를 써서 목사님이 한번 해보라고 했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온 내중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이오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오해했었어요 거룩의 단어가 홀리, 성스러움 이런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룩은요 구별하다의 뜻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하셔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별된 사람이기에 세상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책, 성교, 구별된 사람, 우리 성도 구별된 집, 지금 여기 성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가운데 인간만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씀이 없고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대로 구별되게 다르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원한 축복, 헤브니 블레싱을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딥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참 행복과 모든 것이 다 있는 곳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죠? 그게 헤브니 블레이스 이미 처음 우리부터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별된 다른 존재이기에 구별된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당과 허화와 은약을 맺은 것이 바로 선악가입니다 선악가는요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보고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은약입니다 그래서 치명적으로 이 떠나서 죽음 그 더 치명적인 건 뭡니까? 반드시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잖아요 첫사람 아당과 허화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하나님과의 원약이 파괴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권원이신 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딱 하나 열어놓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소이신 것입니다 자 그리소를 어떻게 해? 그리소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삼저주를 이미 다 끊어 놓으셨어요 다 끝내셨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만 믿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이번 주에도 피만 믿으시면 돼요 피만 참세장 되신 그 그리소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사여 주셨구나 이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잖아요 참 왕 되신 그 그리소께서 나를 지금도 오늘도 쏘기며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고세를 꺾어 놓으셨구나 다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참세장 되신 그리소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게 믿겨진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소 안에 있을 때만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그리소를 놓치면 또 어둠의 생각이 내 안에 틈타고 들어옵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신 이 그리소의 빛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소를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가요 초청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굳게 붙잡는다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 영접 기도 하셔도 됩니다 매일 붙잡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빛 그래서 속이는 그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요 나는 빛이다 그죠? 이미 빛이 일어나 빛을 바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편 119편 106절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한 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등이고 빛이 된다고 깨닫게 되면 반드시 이 등을 끄트리지 않고 들고 가야 되겠구나 라고 맹세하며 마음을 굳게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생각이 너무 중요하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생각이지만 지금 사탄에게 빡긴 생각이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생각이냐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붙잡고 더 나아가 붙잡은 그 말씀에 여러분이 붙들리는기로 마음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은 그것들에 내가 붙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잡게 되는데 결국 인간이 붙잡은 그것이 나를 붙들거나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돈을 붙들게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내가 그 돈에 붙잡히게 됩니다 돈을 붙들게 되면 또 술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잖아요 이건 술을 붙잡는 거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알잖아요 술이 사람을 먹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술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것을 중독이라고 그러죠 뭐 마약이든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라도 붙들어 보십시오 그 붙던 것들이 꼭 나중에 나를 붙잡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는 것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자 10편 57편 5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결단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결단을 할 때 흑암이 끊기게 됩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그래서요 사단의 그 공격을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왜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나의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열한기야 2장에 보면요 엘리야 승지자의 제자들은요 길갈, 베델, 여리고에 머물고 있고요 또 멀리서서 어떻게 해요? 구경권처럼 바라보기만 합니다 근데요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엘리야가 여기 머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다 굳게 정말 뭡니까? 분명한 결단을 일신전신 지속하여 그 엘리야를 오직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따라갔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을 따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결단이 이렇게 엘리사가 응답받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뭐예요? 갑질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분명한 결단으로 엘리사처럼 일신전심 지속의 축복을 드리길 바랍니다 루키 1장 14절에도요 시어머니 자 오르반은 떠났지만 딱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루스는 그를 뿌쫓았더라 이렇게 예수 그루스가 뿌쫓아 가겠다고 하는 이 중요한 결심 결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자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다가 안 하다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의문한 책임감 때문에 말씀을 붙잡기로 맹세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요 말씀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리스의 빛이 임해져 있을 때 우리가 빛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요 말씀 붙잡아야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의 빛을 끊임없이 비춰야 돼요 우리는 24시간 끊임없이 비추지 않으면 순간 다 놓쳐버려요 그렇죠? 자 이를 따라가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다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쳐다도요 그렇죠? 우리 영혼의 성도님 오늘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우리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자 분명한 결단의 시계를 대기시를 주 예수 그루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붙잡힌 삶입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말씀에 붙잡히게 되며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119편 107절을 보면요 나의 고난이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자는 매우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할 때 살아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살아난 경험이 없으면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답답합니까? 또 지금 물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순간 한순간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한치도 앞을 볼 수 없는데 강단 말씀 매주 말씀이 떨어지는 그것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 하며 어느 날 우리 인생이 시커멓고 칠흑같은 태평양 같은 인생의 바다도 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오 내 길에 빛이라고 무슨 말이오?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그 등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에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기록하셨을 건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자 오늘 10편 119편 전체를 보면 놀랍게도요 176절이나 됩니다 여기에요 많은 구절에 몇 구절 빼거든요 처음에 주의 말씀 윤례, 율법, 규례, 법도, 정거, 도, 개명, 교훈이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10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자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이 정거를 10편 저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디모데든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자는 말씀과 기도로만 구별된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10편 119편 108절 여하여 구하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본문 말씀처럼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재물은 뭐냐면요 낙흔제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포인하기 위해 드리는 하목제 일정으로서 자원재라고도 불립니다 입으로 드리는 자원재물이 뭡니까? 바로 찬송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입으로 드리는 자원재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강단 말씀이 로마스에서 지금 에베소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총돈하시고 성취시키신 그 구원의 축복 헤브님 블레싱 즉 하늘의 신랑한 축복을 주신 신명박츠간 은혜에 우리가 감사 간격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감사의 찬양과 기도보다 더 큰 자원재물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번 주에 예수구수의 피로 제3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축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실지 너무나 기대되고 설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기대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너무 정말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성삼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헤브님 블레싱의 궁극적인 목적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스 1자 6절 12절 14절을 보면요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는 찬송하려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찬송하게 하려 합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처럼 감사의 찬양과 기도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예배는 말씀을 붙잡힌 우리 성도에게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입니다 오늘부터요 입으로 드리는 이 감사의 찬양과 기도의 자원 제보를 많이 많이 들으시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로 축박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WRC도 이제 다 끝나고 각기간 수련회가 점점점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주에 지나면요 대부분 휴가도 지금 이제 다 끝납니다 이 풍성하게 받은 이 충만한 말씀 어떻게 적용하고 남은 기간 인도받을지 자 나중경강의 그 응답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한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냥 받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야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를 찾고요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WRC이 주신 말씀이 플랫폼 망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안테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내 모습 보면은 실망 낙신밖에 안 돼요 순간순간 그죠? 내가 왜 이럴지 내 꼬라지가 왜 이래요? 제가 찬성 부르는 거 보세요 완전히 그죠? 음치 이 기본을 달고 있어가지고 실망입니다 그치만 무한한 힘을 하나님 앞에 받지 않으면 우리 순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이 보좌화 시키는 보좌의 능력을 나를 받는 플랫폼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그죠? 또 파수망대를 뭡니까? 자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눈 어떤 눈이냐 오늘도 의미를 두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 그죠? 오늘은 세계보금화하기 위한 오늘 첫날입니다 첫날 그래서 오늘을 천지개백하는 날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안테나는 뭡니까? 2, 3, 7과 통하는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의 그 절대의 언약으로 소통될 때 주파수 자 안테나가 안 되면 지지지지 소리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이 안테나의 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이 그리소는 모든 것을 이어오는 열쇠로 가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굴 이루어 나이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다른 거 기회가 안 나면 우리 이 말씀만 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말씀 승치의 정인으로 쓰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혀야 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붙잡은 이유를 우리가 알고 말씀을 붙잡고 더 나아가 말씀에 붙잡혀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5천 종족